내가 면자님께 특별히 허락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실 편은 없고요. 계장님, 근데 남자들 말이에요. 저 살짝 좀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내가 먼저죠. 안 그래요, 은정씨? 그게 남자가 더 심하죠, 대부분. 아닙니다. 여자가 더 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집사람, 딸내미, 어머니... 아우, 다들 자기가 먼저라니까요. 그렇다고 계장님께서 지고 사실 것 같진 않은데... 맞죠? 그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남자들이 집안에서 눈치 보는 거 그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도대체 왜? 혹시 김주사도 그래요? 예? 아, 예, 뭐 전 아예 간이 없는 남자. 여자말 무조건 듣고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그런 남자 그렇게 살랍니다. 박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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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혼자 계시네 어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신선생 보고 싶어서 맞지 어머니 신선생 저 그거 아니잖아요 네? 아아 아이고 신서방? 딩동댕 어디 아이고 세상에 아니 어쩜 애교까지 이렇게 신선대 아니 신서방 응? 아유 내가 아들 하나에 살이새새 아참 보라 할아버지까지 남자가 다섯인데 나한테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은 신사방이 처음이네 자네가 최고야 어머니 고맙습니다 땅콩하고 호두하고 콩볶은거 그런거네 이거 저 주시는거에요? 그럼 조용히 여기서 환자 보고 두꺼운 책 보고 공부하고 머리쓰고 얼마나 지쳐 그러니까 이거 먹거야 그리고 이거는 생강차 그리고 이거는 대추 꿀에 쟨거야 그러니까 커피 마시지 말고 이걸로 마셔 우리 어머니 진짜 최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복이 터진거야 그래? 아니 근데 정말로 결혼식은 여기서 해도 돼? 명이야 그러는데 여기서 하라고 했다던데 이봐 은정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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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봐 왜요? 나 여기집에 와봐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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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리와봐 어떻게 같이와요? 저기 우리 마실거 좀 줘 그래? 자네 뭐 마시고 싶은거 있어? 응? 안먹어요 형님 사주는건 응 요즘 왜 다 우리집에 안와? 제가 어제 형이 있는 집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이었어요 성님 은정엄마 요새 우리집에 다 안와요 발 뚝 끊었다니깐요 왜 보아가 나서 그래 아직도 야 성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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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귀청이 떨어지겠어 아이고 저기 미안하게 됐네 지금 뻑이시는거에요? 성님이 저한테 뭐가 미안해요 속으로는 고소하다 쌤통이다 싶으시겠죠 아니 난 그런적 없어 내가 자넨가? 그건 그러네 난리는 신의가 더 미운거 아시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네 해 해 해 아유 인연이란게 있긴 있는 모양이야 난 정말이지 요만큼도 요만큼도 역시 낸거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고 응? 그러니까 좀 봐줘 자네 딸 은정이는 우리 신서방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날거야 알았지? 신서방? 지금 신서방이라 그랬어요? 응 거슬려? 네